주식당시나요? 네. 하교육비가 정말 있을 수 있는데. 아, 그래요? 그냥 남들 다 간다. 그냥 유치한다는 얘기에요. 제가 하교육비가 너무 많이 돼요. 너무 많이 해결해가지고. 아, 그렇죠. 진짜로. 학교가 좀 해요. 이렇게 다 하고 와요. 아, 맞아요.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 했는데. 그래서 다 하고 와요. 좀 해요. 아니, 그건 잘 하는데. 아니요. 저는 초등학생 공인으로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". 그러나,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, 다만 나고 있는 Marilaythan. 저는하죠. 그런데 당시. 제가 관광장 enqu는. 해비내로 periods叫 받것입니다. 그 생각은 그 이야기가어야죠. 지금esen에 비 sangat. 네, 저도 같이 같이 같이, 네, 저도 그렇게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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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을 남았고 몰랐어요. 너무 있었어요. 좀 더 크고 또 다른 것 같아요. 어, 근데 3천억 달려, 또 1천억 달려, 또 1천억 달려, 또 1천억 달려, 또 1천억 달려. 맞아요. 애들이 경험한다는 게, 또 10억 달려. 10천억 달려. 그래서 예수계획회를, 조건 못했어야 했지만, 왜 아이들, 지금 수준한 거, 뭐 한 달에 50만원을 투자해도, 1천억 달려, 또 1천억 달려. 1천억 달려, 또 1천억 달려. 2천억 달려. 2천억 달려. 나 안 나오지? 응. 어기만 해봐. 안 나와, 올릴 거야. 점프.